강호진 인수위원이 여기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뭐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뭐라고 평가하기는 그렇고 그냥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여기도 좀 무난한 인선이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은 뭐죠 이 사람들은 분야별로 해서 현 변호사님의 말은 악의가 있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자문위원들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니 그렇죠 이 사람들 뭐냐 그게 아니고 시국이니만큼 도민을 위해서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닌 걸로 새로 채무를 둔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고도가 돼서 소위 말하는 오해관들한테 여쭤봤는데 무슨 도냐 이렇게 하신다 오해관 더 봅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목요일 저녁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도 역시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2부에서는 오영훈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9일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송석원 전 제주대 총장 부위원장은 허남춘 제주대 교수가 맡았고 20명의 인수위원들로 구성이 됐는데 먼저 현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인수위원이 여기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언론에 보도된 거로 하면 자문위원 각 분과위원의 2명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순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교수님이 한 분씩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변호사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개별적인 그분들에 대한 사세한 개별적인 정보가 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그렇고 그냥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도 좀 무난한 인선이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도끼 눈을 하고 보시는 것 같아서 편하실 줄 알고 방어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좀 눈에 띄는 분이 강호진이라는 분이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럼 물론 인수위원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도 잠깐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센터장님 안전하게 예선했다 교수님 중심으로 해놓고 이런 또 간사라든가 위원님 중심으로 하면서 궁금한 게 안전전 분과에 보면 앞쪽에 교수님이 계시고 뒤쪽에 변호사나 아니면 일반 사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무슨 대장 위계질서는 없습니다 위계질서가 없습니까? 그러세요? 위원회별로 알아서 위원장 간사를 선출하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영훈 당선인이 실천적 실용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토를 그래서 그럴까요? 인수위도 슬림하게 구성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던데 왜냐하면 지난 직전에 원희룡 전 당선인 시절에 그때 거의 메모드급이라고 얘기를 해서 132명인 것 같았던 것 같아요 7명이에요 137 137명이었었고 그런데 지금은 4개 위원회 8개 분과 20명 자문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다 함께 미래로 자문위원회라고 포괄적인 위원회를 두는데 여기에 구성원들이 86명으로 되어 있어요 신영희 변호사 등 86명 언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거의 한 얼추 100명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문위원님들은 안 오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회 구성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인수위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수위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명료하게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0명만 인수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인원이 제한이 있네요 그러면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은 뭐 좀 뭐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분야별로 해서 정책과제가 나오면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정도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겠네요 구조를 보시면 인수위 조직도 보시면 인수위원보다 자문위원님들이 위에 있습니다 현 변호사님의 말은 악의가 있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자문위원들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냐 그렇죠? 이 사람들 뭐냐 그게 아니고 최위원회에 대해서 정책과제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현 변호사님 합류 이후에 자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무난한 구성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센터장님께서는 무난하다는 말씀이시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교수들을 전면에 배치해놓고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전현직 정치인 배제 그리고 또 논란이 있었던 조배직 논란이 있었던 전직 공무원 배제 이렇게 해서 일단 인수위는 그렇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드린 바에 따르면 전해드린 바에 따르면 아닌데 인수위 구성 때마다 도청 직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인수위가 어디나 이게 앞으로 승진이나 실세 조건하는 코스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나 보죠 과거에 여기는 오해공 당선인 입장에서는 공신록을 쓰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열심히 정책 제안서 만들라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 유준으로 저 빼고 선발된 것 같습니다 인수위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미래상이잖아요 앞으로의 도정은 방향을 이끌어갈 아닌가요 7월 1일 되면 도청이랑 43개 읍면동에 도정 방침이라고 걸어야 되는데 벽에다가 그거 짜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선거기간에 나왔던 공약을 정리해서 소위 오영훈 당선인의 100대 정책 과제 이 정도를 일단 발표를 하고 플러스 100석 정도 만들면 이런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영훈 당선인의 오영훈 도정이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그걸 갖다가 만드는 과정인데 그렇죠 오영훈 당선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정 과제와 신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물론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변호사님 아직까지는 뭐라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언론과도 대언론과도 아직은 허니문 기관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주도 내에 야당하고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어떤 평가를 해서 논평을 내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고 과제와 실천 로드맵을 보여주면 나타나면 앞으로 4년 동안의 도정의 방향이 보일 테니까 그때는 평가를 만난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오영훈 당선인은 도민이익을 최우선 하겠다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 하는 실용적인 목표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과제와 실천 로드맵으로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 잡기는 쉽지는 않은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로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가장 많이 관심이 갔던 게 도정 조직 개편 지금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혹시 인수위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제가 소관위원인 도민정부위원회 심지어 간사인데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책장님부터 들은 봐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는 그게 왜 그렇게 그건 잘 모르겠고 실제로 오늘까지가 대부분 업무보고 기한이어서 그거를 설계할 여력도 아직 안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차원도 없어요? 어떻게 조직 개편한다면? 분야별로 정책적으로 의견은 낼 수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다음 파트에서 언제 알까? 순간 변호사님이 신문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맞죠 저도 조사 많이 받아봐가지고 걱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것이요 굉장히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나와서 관광국이 통폐합될 것이다 수자원관리국과 사산평화인권국이 새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 흘러나왔는데 그렇다면 일선 인수위원들께서는 모르시더라도 이미 핵심 이른바 핵심 관계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어서 저도 이제 보도가 돼서 소위 말하는 오해관들한테 여쭤봤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해관 누구입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렇죠 이게 뭐 정보력들이 언론에 정보력이 대단하네요 기자님들이 열심히 취재하신 것도 있겠죠 민수위 자문위원도 모르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조직개편은 하지 않을까라는 조직개편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아직 시기상으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혹은 세세하게 나온 이야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주도에서도 조직개편을 하려면 관련된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 관련된 방향성 같은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혹시 뭐 이거 그냥 두루뭉술이하게 얘기하셔도 괜찮은데 혹시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서 재언하고 싶으신 부분은 있습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사실 뭐 제가 그 부분은 평소에 생각해봤던 분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따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오늘 사실 이렇게 말씀 중에 알았는데 조직 자체를 제주도는 도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네요 아니 정부도 정부 조직과 배정한 것처럼 그러니까 도조례로 그러니까 밀실에서 논의될 건 아니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밀실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전제로 젊은 것은 아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그다음에 혹시 재언하실 게 있다면 방향성 정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서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참고로 농업인회관 1, 2층 쓰고 있는데 거기 밀실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주도 그 전에 원희룡 도정이 여러 가지 평가에 비평적인 평가도는 있었습니다만 조직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조직상의 난맥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 지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편을 한다 그러면 오영훈 당선자의 새로운 어떤 비전에 따라서 개편이 될 텐데 어떤 비전에 맞춰서 어떻게 개편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온 것이 지금 얘기 되는 것들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편적이긴 한데 제주의원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관련해서 어제 토론회도 있었죠? 네 저희 위원회 주관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 주십시오 거기서 얘기들이 건설적으로 잘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발제하셨던 양덕순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제진했는데 참여했던 도민이나 언론 입장에서는 총론에서는 동의되는 부분이 있지만 각론에서는 갈 게 멀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보지는 못했고요 언론에 요약돼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주제 발제를 하신 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가능성을 장점을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토론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취준을 하려고 하면 주민 투표에서 물어봐야 할 상황을 또 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제주특별법 자체에서 시나 군을 자치단체를 둘 수 없다라는 명문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걸 또 국회에 가서 개정하는 부분이 과연 가능하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예상하는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토론자 섭외를 제가 했습니다 고비어 첨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도장님 선생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나와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은 얘기했었는데 일단 그 당시 지난주에 현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우리 제주의 기초형 기초단체를 도입하는 문제가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재의 소신을 밝히신 바가 있었고 강호등 센터장님이와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목소리를 내왔고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고 몸으로 싸웠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가 문제인데 일단 오영훈 당선인이 임기내 주민투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가야 됩니다 명확한 로드맵은 2024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2026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법인격이 있는 전제가 국회에서 제주투표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과연 개정이 될까라는 부분이 좀 방향이 좀 있어요 구체성이 없이 막연하게 제주도민한테 모든 걸 다 결정하라 이렇게 과연 행안부가 해줄 것인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뭔가 방향성을 잡아야 될 텐데 그 방향성 중에 지금 기관통합형의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기초유예의 의원이 실질적으로 행정 그 기초자치단체에 대리평이 아니라 통합형을 얘기하고요 통합형을 주로 많이 선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발제자께서는 오영훈 당선인은 아니고 발제자께서는 발제자가 오영훈 당선인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발제를 한 것 같네요 발제자도 제가 섭외했습니다 오해권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다양한 분을 섭외했다는 말씀이셨잖아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서 앞으로 좀 치열한 논쟁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상당히 쟁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집무실 이전 무려 42년 만에 이사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던데 사람들은 벌써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떠올리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선인이 집무실을 이전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시위를 목소리 더 듣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던데 인수위 공식 입장이었습니까? 예? 인수위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만 들어가지고 인수위 관계자래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언론과 통화에서 도청 앞에서 각종 집회 시위가 많이 열리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 입장은 아니고 약간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세요? 어떤 이유에서? 굳이 이 시기에 집무실을 옮길 필요가 있으실까 그냥 잘 리모델링하고 청소 열심히 해서 써도 될 것 같은데 개인적 의견은 꼭 굳이 글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거 상징적이다 소리를 다 듣기 위해서 온다는 거는 그렇게 뭐랄까 포장이랄까 명분을 만들 수는 있는데 정말 듣고 싶으면 현관에 나와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꼭 그 거이지만 있으면 다 될 일인데 굳이 그걸 해도 그런 건 있느냐 옮기는 어떤 이유가 되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는가 글쎄요 글쎄요 현재 기소실장님 방으로 옮기는 건데 북향이거든요 풍수질 이상으로 애매한 같고 옮겨가는 곳이 네 그렇죠 원래 원지사가 쓰던 방은 남향이니까 한라산 방향에서 바다 쪽 방향으로 바뀌는 건데 중앙이었잖아요 거기가 중심쪽 아니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센터인지는 어차피 도청 건물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전망이 거기나 거기나 큰 차는 없을 것 같고 기왕 옮기신 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인수비위원회 쪽의 관계자에게 나온 이야기로는 좀 더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북쪽으로 창을 좀 내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그분들을 도청 밖에서 계속 시위를 하게 놔두고 도지사는 방 안에 앉아서 컴퓨터로 업무 보고 자리 보면서 이렇게 창 밖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5분을 듣더라도 10분을 듣더라도 그분들을 오시게 하시든지 정식 면담을 해서 충분히 듣고 내가 들었으니까 도청 앞에서 시위는 일하는 공무원들도 생각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좀 우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뉴스위치 안에서 도민 소통 방안은 현재 농업인회관 2층에 도민 정책 제한 창고가 마련되어 있고요 함께 도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강호진 센터장님이 들으니까 굉장히 낯섭니다 저도 어색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인수위에서 논의는 합니까? 행정? 당연히 인사는 당선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나라 변화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사실은 대통령제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뭔가 장차관, 차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관 인선에 많이 함화평도 나오고 그렇죠. 함화평들을 추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인물 발굴도 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후에도 공기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제주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그건 도지사의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럴 만한 인사 추천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왕이면 도정의 미래와 미래 비전과 실천 로드립을 만든다 그러니까 인사에도 같이 오픈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라 인사는 다 공모로 해서 공모해서 접수하면 심사하셔가지고 다만 지금 제도상 혹은 현실상 공모를 해도 행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취임 이후에 한 달 정도 후에나 취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긴 하던데 청문회 하셔야 하니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명확하게 나온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그래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얘기는 도지사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7천억 원대 주가 경정 예산 편성 얘기가 나왔잖아요 추경 이건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들도 막 갖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선거 공간에서는 허영진 상대 후보 쪽에서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서 추경이 통과됐기 때문에 대략 한 3천억 정도 국비를 받아오고 지방비 3천억 정도를 매칭하고 남아있는 세출 구조정 좀 해서 3천억 정도를 가지고 차별 없는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4천억 정도가 3천억 정도가 재원이 있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재원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잉여금이라고 하죠? 세금 쓰다 남은 것들 그게 좀 많이 있는 편이고 받아와야 될 것도 정부 예산 국비도 있기 때문에 당선인께서는 그때 저희랑 인터뷰할 때는 예산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방채 발행 없이도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다 7천억 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추경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 살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지방채는 장기 미집행도 이런 거는 안 쓰는 거지 아무튼 그게 이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 쪽에서는 보통 잉여금 같은 것들은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거나 그런 원래 집행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데 워낙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도민을 위해서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새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비상시국에는 또 비상적인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지방채 발행하는지 여부는 확인해서 카톡 드리겠습니다 카톡이요?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제가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로는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 게 한 1500억 원가량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게 좀 제 수치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천억 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서 일부 예산 조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7천억 원 추경 예산 확보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 당선인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빚내서만 안 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빚내서만 하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추경하는 경우는 본 예산의 기존에 있는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좀 난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가능한지조차 모르겠어요 이미 쓸 수 있는 항목과 권한과 책임이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그냥 마음대로 항목을 돌려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게 없을 수는 있지만 어느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잉여금을 예를 들어서 기준 채무 상환하는 거를 그런 것 같은 거를 돌리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다른 항목에 이미 쓰도록 돼 있는 부분을 만일에 돌린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법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의 간접적인 어떤 수혜를 보는 그분들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리적인 문제가 없고요 예산 편성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미 편성된 예산은 예산 자체가 일종의 법률이에요 그 자체가 변경은 가능합니다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이미 변경을 하려면 그거는 기존의 기득권이랄까 어떤 이해관계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좀 구체화돼서 나오면 혹시라도 그때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의 이야기를 조금 종합을 해드리자면 일단 인수위 인선에 대해서는 두 분 무난하다 혹은 안전벨트를 잘 착용한 그런 인선이었다는 말씀이셨고 큰 방향성에 대해서 짐작을 해보고 싶긴 한데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온 얘기들로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관련돼서 저희가 아마 7월 임기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마지막쯤에는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6월 말 정도에 몇 대 과제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 전망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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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